대담이야, 너 어제 해운대 다녀왔다면서 어땠어? 사람이 많긴 했는데 진짜 재밌었어. 그래? 야 근데 남이야, 해운대에서 밤에 남자들한테 헌팅 안 당하면 남자라는데 너 어땠어? 왜왜왜? 뭐 있었어? 뭐니 있었어? 야 왜그래 왜그래? 뭐가? 뭐? 남이야, 떼지마. 너 김흥국보다 잘 어울리는데. 아 진짜 죽을래? 야, 야, 야. 야, 야. 야, 이상호, 큰일났어. 왜? 나 어떡해. 왜? 나 바람핀 거 나이한테 걸렸나 봐. 아유, 좀 잘 좀 하지, 좀. 어, 나이다. 나 못 받겠어. 대신 받아줘. 알았어, 받아줄게. 야, 끊겼는데? 어우, 다행이다. 야, 이상민! 어, 여기 오나봐. 나 한 번만 도와줘. 나 한 번만 도와줘. 알았어, 도와줄게. 나쁜 자식 바람을 펴? 누가 이상민이야? 예. 이것들이 누굴 바보라나? 나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예꺼야, 이거. 예꺼거든? 아, 끈자식. 고아에서 구마하고.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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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나,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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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솔로들이 바람 쬐 때 드라이기 드라이기 야야야야 이런 노래 좀 하지마 왜? 아 내가 진짜 이런 노래 듣기 싫어서 빨리 남자친구 상겨야 됐다 야 그건 네가 마음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야 내가 남자가 없을 거라는 선입견을 버려 못 버려 참 내 어이가 없어서 야 솔직히 나 같은 스타일 좋아하는 남자도 진짜 많거든? 어딨는데 어딨는데 물어봐 물어봐? 어 물어봐? 어 좋아 알았어 웃지 마시고 진짜로 진지해요 오늘 여기 오신 남자분들 중에 우리 오나아미 씨를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솔직히 어? 어디 어디 어디? 어깨 있어! 어깨 어디 있어 있어 대박 신기해 어깨 있는 게 더 신기해 어 앞에 남성분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마이크 좀 갖다 써 마이크 잘생겼어 어 진짜 잘생겼어 우리 남성분 오나아미 씨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오! 아니 아니 팬으로서 말고 여자로서 좋아하세요? 네 사실 제 이상형이였어요 오! 이상형이였어 어떡해! 아니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습니다 오! 아 그럼 옆에 같이 온 여성 누구예요? 아 동생! 와이프인데요 뭐야! 뭐야! 왜 장난쳐요! 차호야! 어? 여자친구 없는 건 맞잖아 아 내가 이상형이라면서요! 와이프 얼굴 좀 보자 나랑 닮긴 닮았네 야 그럼! 입먹으면 닮았다니까! 웃을 때 입먹으면 닮았어! 아니야 이거 꼭! 너가 몸이 멍 done 너를 다 달려봐봐 어! 너희만 엄마, baby 베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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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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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어둠이 내리면 혼자라는 게 난 싫어 야 붕붕 이번에 새로 오신 음양 감독님 알지? 잘생기신 분? 완전 내 스타일이야 나 그 감독님 좋아하는 것 같아 야 그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듣고 있을 거 아냐 고백해버려 어떡해 괜찮아 해봐 이 분 앞에서 고백해 괜찮아 해봐 감독님 제 얘기 들리시죠? 사실은 감독님을 정말 많이 제가 좋아하거든요 나미야 너 마이크 꺼진 거 같은데? 감독님 마이크 왜 꺼요 제가 감독님을 정말 많이 좋아하거든요 야 거기서 꺼졌어 거기서 꺼졌어 야 오지 마 오지 마 내 것도 꺼져 내 것도 꺼져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야 나미야 넌 남자친구 사귀기 글렀다 아 진짜 야 그럼 너는 뭐 여자친구 있어? 야 나 이상민이야 이상민 나 여자들한테 인기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나 양다리야 야 이상민 자랑이냐? 너 그러다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야 안 걸리면 되지 어디서 걸려? 잠깐만 아휴 야 끝났다 왜? 얘네 둘 다 여기로 오나 봐 둘 다? 어 어떡해 상민 오빠 상민 오빠 오빠 뭐야 쟤? 오빠 얘 누구야? 아휴 이상민 야 이상민 어? 내가 너 양다리 걸치지 말랬지? 뭔 소리야? 나쁜 놈 쓰레기 아씨 상호야 고맙다 야 이 가시가 어 야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여러분이 기대하는 붕붕타임 커플들은 주말에 1박1 여행 1박1 여행 솔로들은 주말에 1박1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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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아 이런 노래 좀 하지마 왜 아 진짜 내가 올해는 남자친구 꼭 사겨야겠다 올해? 응 다음 생애가 아니고? 아 뭐래 왜 내가 이래 봬도 남자 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몰라 볼래? 오늘 혹시 오신 분들 중에 갑자기? 갑자기? 어 제 팬이신 분 있으면 소낭만 들어보세요 야 있어 있어 이제 한 10명 정도 있어 잠깐만 잠깐만 어 오 오나미 하트 핸드폰으로 오나미 하트 오 대박 우리 남성분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잠깐만요 일어나 보세요 마이크 좀 갖다 하세요 마이크 야 잘생겼어 잘생겼어 아니 우리 남성분 오나미씨 팬이에요? 아 진짜 팬이에요 아 진짜 팬이에요? 진짜 팬이에요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김태희가 예뻐요? 오나미가 예뻐요? 아 오나미씨요 진짜 좋아요 오 오 오 그러면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 없어요 오 대박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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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진심으로 사귀자 가면 사귈 마음이 있으세요? 어 진짜 팬이에요 아 짜증야 어머 나와봐요 다hing예 야 그건 야 그건 야 그건 야 그건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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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어둠이 내리면 혼자라는 게 난 싫어 야 붕붕 내가 주말에 고양이 갔었거든 고양이 어딘데? 궁주 너 우리나라 사람이었어? 아 뭐래 장난치지마 알았어 알았어 왜 근데 말이야 내가 공주 가는 버스 안에서 잠깐 잠들었다 깼거든? 근데 잘생긴 남자가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는 거야 근데? 근데 그 남자가 잠에서 깨더니 초면에 실례가 많았다고 계속 죄송하다는 거 있지?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죄송하면 영화 한 편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했지 그랬더니 뭐래? 만 원 주던데 나랑 영화 볼래? 남이야 영화 두 편 봐라 저랑 영화 보고 싶어! 왜? 나 막 멀어 품을 타버려 누가 야 이상민 어? 나 오늘 썸녀한테 고백할 거거든? 어 내가 상자 안에 소모했을 테니까 썸녀 오잖아? 이렇게 툭툭 두 번 쳐 근데 나와서 서프라이즈 할 거니까 알았어 내가 이렇게 두 번 신은 수면 되지? 오케이 오케이 온라온라온라온라온라온라 온라온라온라온라온라온라 온라온라온라온라온라오 온라온라온라온라온라온라온라饨 온라온라온라 온라온라온라온라온라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1일이에요. 아, 그래. 뜬다 봐. 어떻게 나와서. 야, 미쳤나 봐, 미쳤나 봐. 너 어쩌려고 그래. 아, 나 방법 있지. 어떡해. 우리 사귀자. 그래. 우와. 아,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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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러분이 기대하는 붕붕 타임. 커플들이 하는 말 사랑해. 보고 싶어. 솔로들이 하는 말 사랑해 보고 싶어. 사랑해 보고 싶어. 사랑해 보고 싶어. 사랑해 보고 싶어. 야, 야, 야. 왜? 아, 이런 노래 좀 하지 마. 왜? 야, 근데 있잖아. 아까부터 나랑 계속 눈이 마주친 관객이 있거든. 네가 신기해서 그런 거 아닐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어. 야, 그러지 말고 대쉬해. 운명일 수도 있잖아. 그래. 야, 운명은 네가 만드는 거야, 누구야? 운명은 만드는 거야. 누가, 누가 만드셨어? 저기. 누군데? 저기. 아니, 아니에요. 잘해요. 아, 잘해요. 남이한테도 지금. 남이도 눈이 있어요? 네.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에 검정색 옷 입으신 분. 아, 검정색. 네, 네.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 오. 오. 너 어떻게 잘생긴 사람만 고르냐? 네. 치력이 2.0이야. 우리 남성분. 우리 남성분. 네. 혹시 죄송한데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 없어, 없어. 목소리 너무 좋아. 아니, 잠깐만. 그러면 우리 두 분이 운명인지 아닌지 테스트 해볼게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돼요. 자, 산, 바다. 하나, 둘, 셋, 산. 오. 잠깐만. 어떻게. 우연할 수 있어. 아니, 나 결혼해? 그게 무슨 결혼이야. 잠깐만. 한 번 더. 이번에 맞으면 우리 두 분이 운명인 거야. 사귀셔야 돼요. 사귀셔야 돼요. 맞으면. 여러분 다 증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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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맞으면 사귀셔야 돼요. 자, 마지막.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짬뽕. 뭐야, 잠깐만. 잠깐만. 저기요. 왜 다 듣고 얘기해요. 남이야. 이게 너의 운명이야. 그만해. 아니야, 잠깐만. 다시 한 번 해봐. 나의 운명이야. New U. Say. lecting的唱 oops ình seeds 다시 어둠이 내리면 춤 잘하는 게 나는 싫어 여러분들 저 요즘 너무 외로워요 오늘 밤 나랑 함께할 사람 나는 싫어 그낸 그렇게 내게 남겨둔 이네처럼 쉽게 웃으며 떠나가지 마 오빠 나왔어 우리 헤어지자 니가 싫어졌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너 데리고 다니기 창피해 제발 가 제발 좀 가라고요 오빠 진짜 너무해 선민아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아니야 아 참 맞다 왜 방금 전에 니 여자친구 왔다 갔어 상이야 상이야 나의 마음을 에디워드 우리 기장처럼 워워워워 버거움에 타고를 놀아 남자들 잘 들어 너희들 여자들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데 여자는 외모가 아니라 매력이야 내가 지금부터 내 매력을 보여줄 거야 섹시 댄스 알았어 내가 그냥 옷 입고 출게 워워워워워워워워워 땀만 외렴 땀만 타버린 너가 오 마 베이지 예아 컴온 붕 붕 붕 탕 앞에 계신 여성분 빛여겨봤어 몸매 짱 스타일 짱 얼굴 빵 빵 그래도 그래도 네모 닮았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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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지금 웃어요? 당신 나 닮았어 좋아하는 것 봐 남자친구? 어 내 스타일인데 뭐야? 저 어때요? 나 자취해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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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ince 꿈에 타는 것 봐 Oh my baby 다시 어둠이 내리면 혼자라는 게 난 싫어 야 이상민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나 바람 핀 거 걸렸나 봐 나이가 지금 여기 온대 야 이상호 너 미쳤어 야 이상호 어떡해 왔다 어떡해 어떡해 어떡하기 뭘 어떡해 혼날 짓 해서 혼날 거 아냐 너는 정말 혼나봐야 돼 나쁜 놈 나 이상민이야 어디서 개수작이야 야 내가 이상호라고 으이구 바람이나 피고 쟤라고 아 쟤야? 으이구 바람이나 피고 야 넌 연애할 자격도 없어 야 혼나미 남녀 사이라는 게 있잖아 됐다 연애 한 번도 안 해보면 니가 뭘 하겠냐 야 나 사실 너희들한테 고백할 거 있어 뭔데? 나 한 달 됐어 축하해줘 어? 남자 생겼어? 담배 끊었어 뭐야 뭘 기대한 거야 뭘 기대했냐고 웅웅웅웅 Getting 웅웅웅 커플들이 벨 볼 때는 동해 바다 솔로들이 벨 볼 때는 베란다 커플들이 속여 차는 밤바다 솔로들은 계속 차는 팡바다 아ista!!! 잠깐x2 야, 솔로에서 열받아 죽겠는데 꼭 이런 노래를 불러야 돼? 솔직히 말해서 나 방송에서는 못생긴 이미지로 나오지만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이쁘다고 난리야 누가 그래? 진짜야, 사람들한테 물어봐 진짜? 알았어 여러분! 오남이 씨 실제로 보니까 예뻐요? 네! 그럼 남자분들 중에 내가 오남이가 내 이상형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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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 잠깐만 사람을 돌리는 게 더 신기해 아니, 여자도 손 든 것 같은데 아, 근데 저 빨간색 체크 무늬 남성분 내 스타일인데 아, 진짜? 네 아, 잠깐만 무대로 올라오세요 나와주세요, 괜찮아요 네, 올라오세요 네, 좋아하는 것 봐 아, 되게 진짜 나 좋아하나 봐요 잠시만, 진짜 오남이 씨 실제로 보니까 예뻐요? 네 오남이 씨 좋아해요? 네 마지막으로 오남이 씨 사랑해요? 네 아, 근데 보니까는 둘이 좀 닮으신 것 같아요 혹시 오남이 씨 친동생이에요? 네 너네 둘이 짰어요? 네 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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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미야, 너 김길이랑 새 코너 춘향전 준비하고 있다면서 잘 돼가? 아니, 내가 길이한테 대본까지 다 써줬거든? 근데 길이가 안 한대. 왜? 무슨 내용인데? 내가 춘향이야. 그래서 한다는 거 아니야? 아니야, 길이는 이몽룡이 아니라 변사또야. 그래? 왜 그러지? 대본 줘봐. 대본? 너 뭐라고 쓰는데 그래, 그렇지? 춘향이는 고개를 들라? 야, 세호야. 나 오늘 소미랑 100일이잖아. 내가 그래서 이 상자 안에 숨어있다가 소미 나오면 깜짝 놀래킬 거니까 너는 티 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나 가만히 있을게, 오케이. 오빠. 소미야, 안녕? 있잖아, 상민이. 100일 선물이야. 짠, 서프라이즈. 나 진짜 몰랐어. 고마워. 자랑할게. 너 왜 아무 말도 안 해? 네가 가만히 있으라면서. 이 가식아! 이 가식아! 이 가식아! 이 가식아! 이 가식아! 이 가식아! 야, 잠깐, 잠깐, 잠깐! 왜? 커플들 보기 싫어 죽겠는데, 꼭 이런 노래까지 불러야 돼? 야, 남희야. 커플들이 많아야 우리가 행사를 다니지. 너 남희와 붕붕으로 결혼식 행사 안 다닐 거야? 다녀야지. 다녀야지. 잠시만 기다려봐. 그럼 혹시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 하는 커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 저기도 있고. 오, 저기 있네. 오, 저쪽도 계시고. 멀리 있으니까 저 앞에. 네. 자리에 일어나주세요. 결혼식이 언제예요? 5월 17일이요. 5월 17일. 오, 쉽다. 오, 좋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결혼식 가기 원하세요? 네. 그럼 저희가 가서 축가 불러주길 원하세요? 네. 그럼, 저 닮은 딸 낳길 원하세요? 네, 말해봐. 뭐야? 왜 말을 못해요? 이효로 불어봤는데, 왜 말을 못해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2000년대 그들이 돌아왔다. 마루아, 붕붕. 다시 어둠이 내리면 감자라는 게 나는 싫어 야 붕붕 너네는 나 남자친구 없다고 맨날 놀리지만 말고 남자도 소개시켜줘 야 우람이 진짜 소개시켜줘? 응 알아서 기다려봐 괜찮네 했어 진짜? 좋겠다 여보세요? 상철이냐? 너 소개팅할래? 야 걱정하지마 나만 믿어 야 능력 좋지 성격 좋지 뒤테이프지 어 이름이 뭐냐고? 오나미 왜 욕을 했마 전화기 내놔봐 나 욕 잘하고 야 상철이냐 나 욕 잘해 야 이상호 큰일 났다 왜? 나 클럽 간 것도 소미한테 걸렸어 너 맨날 걸리냐 어떻게 해 아무튼 소미 오면 소미 좀 말려줘 내가 잘 말려줘 야 이상민 야 뭐? 나 몰래 클럽 가서 딴 두 자리를 만나? 아 그게 아니고 야 남이야 아 남이래 야 소미야 네가 굉장히 오해를 한 것 같은데 뭐? 오해를 해? 야 너 너무한 거 아니야? 뭐? 너무한 거 아니야?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뭐? 미친 거 아니야? 야 그만 좀 해 너나 그만해 인마 고마워 대신 맞아줘서 아우 야 싸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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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맘날 놓은 날 타버린 건가 Oh my baby 여러분이 기대하는 부부 타임 커플들이 걸을 때 손잡고 손잡고 솔로들이 걸을 때 손 넣고 야 야 야 야 이런 노래 좀 하지마 왜? 남자친구 없는 것도 우울해 죽겠는데 하 나는 언제쯤 남자친구가 생길까? 몰라서 묻는 거야? 왜? 야 솔직히 내가 카메라빨이 안 받아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이쁘다고 난리야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야 사람들한테 물어봐 물어봐? 응 잘 왔어 잠깐만 자 여기 오늘 오신 남성분들 중에 오남이 씨가 실제로 보니까 예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야 정신 나간 사람 몇 명 있네 잠깐만 여기 앞에 두 번째 줄 검은색 T 자리 잠깐 일어나주세요 마이크 좀 갖다 놓으세요 마이크 와 잘생겼다 우리 남성분 실제로 오남이 씨 보니까 예뻐요? 진짜 예뻐요 아니 거짓말하지 마시고 진짜 예뻐요? 아 진실이 느껴졌어 시민 보고 더 반했어요 우리가 그럴 줄 알고 거짓말 탐지기를 준비했습니다 아 뭐 이런 걸 준비해 아 왜 준비해 자 손 올려주시고 다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오남이 씨 실제로 보니까 예뻐요? 진짜 예뻐요 눌러주세요 네 진짜 예쁘다고 했어요 네 예뻐요 반응이 옵니다 이제 예쁘다고 했어요 지금 아! 뭐예요 왜 거짓말해요 나 진짜 가지고 놀랐어 좀 다 가지고 놀았다니까 다 맘에 놓고 날 잡으러 놀아 for my baby 우리 돌아왔다 마루 궁붕 다시 어둠이 내리면 혼자라는 게 나는 싫어 야 궁붕 야 궁붕 왜? 내가 어제 공원에 앉아서 과자를 먹고 있었거든 어 근데 비둘기 수십 마리가 나한테 막 날라오는 거야 진짜? 어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막 질렀는데 어 근데? 그때 마침 지나갔던 요연 잘생긴 남자가 어 워이 워이 하면서 비둘기를 쫓아준 거 있지? 아 진짜? 어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맙잖아 아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 그랬더니 뭐래 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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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한테 한 거 아니지? 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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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허이 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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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이! 어이 워이 워이 워이! 야 상호 왜? 나 소미랑 또 싸웠다 너 맨날 싸우냐? 아 헤어지자고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하겠어 야 대신 내가 해줄게 어떻게? 어차피 걔는 우리 구분 못하잖아 어? 니가 대신 얘기해줄거야? 얘기할게 상민 오빠 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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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줘 야 상민아 뭐야? 안소미 우리 헤어져 뭐? 오빠 왜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오빠 잘못했어 야 이런 소용없어 우리 헤어져 미안해 오빠 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럴까? 이 자식아 이 자식아 호미야 내가 상민이야 내가 상민이라고 어? 니 지금 나랑 장난해? 헤어져 야 내가 또 막 샀다 야 야 야 싸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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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기대하는 붕붕탈 커플들은 서로에게 사랑 확인 사랑 확인 사랑 확인 솔로들은 서로에게 생사 확인 생사 확인 생사 확인 야 야 야 야 야 야 어디야? 야 지금 이런 노래 부를 때가 아니야 왜? 오늘 사실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여기 와있거든 진짜? 나 고백할거야 오늘 고백한다고? 누군데 어디 어디있어 어디있어 어디있어? 여기 맨 앞자리에 흰색 티 입으신 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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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분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아니 전생에 무슨 죄를 짓길래 오늘 아니가 무슨 소리야 잠시만 어? 준비한거죠? 어 어흠 오빠 제가 오빠 진짜 많이 좋아하고요 다 웃지마세요 웃지마시고 진작에 받아주세요 네 어 그래서 제가 이 곰인형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던질건데요 제 마음을 받아주면 다시 저한테 던져주시고요 제 마음을 안받겠다 하시면 그냥 가지고 계시면 돼요 자 남성분 떨려가세요 내가 떨린다 고백을 받겠다 그럼 다시 던져주시고 안받겠다 가지고만 있으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오빠 내 마음을 받아줘 어? 5등사 2등이다 야 막아 막아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축하해 축하해 oh my baby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천시의 모 그 드릴이 도로아타 마루아 부어로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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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어둠이 내리면 혼자라는 게 나는 싫어 야 붕붕 내가 주말에 개그맨들이랑 MT 다녀왔잖아 그날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내가 먼저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근데 서태훈이 내가 자는 방에 몰래 들어온 거야 태훈이가? 응 그래서? 그래서 내가 너무 긴장돼가지고 막 자는 척을 하고 있는데 태훈이 얼굴이 점점 나한테 다가오더니 다가오더니 설마 뽀뽀했어? 낙서했어 야 이게 훨씬 이쁜데? 뭐가 이뻐 이게 더 이쁘지? 뭐가 이게 더 이쁘지? 아유 진짜 야 이상호 내가 좋아하는 여자 생겼거든 좀 이따가 여기 지나가는데 네가 불량배 역할을 내줘 불량배? 어 그럼 내가 딱 나타나서 멋지게 제압하고 고백할 거니까 오케이 알았어 도와줘 오 너 온다 아씨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우 내 스타일이야 어떻게 오늘 밤 나랑 제대로 놀아볼까? 네 좋아요 갑시다 야 야 야 조빈씨 조빈씨 어 뭐야 뭐야 아씨 어 뭐야 여자 건들지 마라 뭐지 여자 야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여러분이 기회하는 붕붕탕 커플들은 올해 사랑하자 사랑하자 솔로들은 올해 사랑하자 사랑하자 야 야 야 야 야 이런 노래 좀 하지마 왜 사랑 좀 해 너도 아 진짜 그래 내가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어 내 이상형이 여기에 와 계셔 야 넌 매주 이상형이 왔대 이번에 진짜야 누군데 이번엔 꼭 성공해 그러면 어디 어디 있었어 이 앞에 계신 분 누구요? 아 이거 체크무늬 남방 잠시만 죄송한데요 잘 일어나오세요 오 잘 찍혔네 아 일어나세요 오늘 그냥 액대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아셨죠? 자 우리 오상훈씨 한마디 있대요 잠시만요 오 잘생겼는데 진짜 어 제가 아까부터 지켜봤는데요 제 이상형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를 했는데 이걸 그쪽에게 던질 거예요 못 받으시면 저랑 만나시면 돼요 야 혹시 못 받는 밤송이 같은 거 아니지? 밤송이야 야 이거 어떻게 받아 안 받고 나랑 만나면 되지 아 잠깐만 못 받는데 어떻게 받아 자 제가 던질 거예요 아 이거 강제잖아 자 하나 둘 셋 뭐야 뭐야 못 받았어 봐봐 너는 어쩔 수 없어 아니 나와 덕한 사람이야 아 나 맘 왜 slope 돼 다가간 너가 아 오 마 베이바이 미쳐 2010년 그들이 돌아왔다 나뉘어 풍붕 야 붕붕 어? 아 나 요즘 너무 외로워 그래? 남자 좀 소개시켜줘 그래? 어떤 이상형을 원하는데? 음 나는 나만 좋아해주면 아무나 상관없어 술 좋아해도 괜찮아? 응 상관없어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 응 상관없어 담배 피는데도? 상관없어 마마보인데도? 상관없어 여자 많은데도? 상관없어 주사 있는데도? 해주기 싫으면 싫다고 해 어? 야 이상민 왜? 나 오늘 소개팅하잖아 오 이상호 잘나가는데? 여기로 곧 온다니깐 응 오늘 알려줘 나 거울 보고 있을게 알았어 알았어 걱정하지마 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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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LU mon zijn 저기 누가 이상호 씨에요? 얘요 얘가 이상호에요 네가 이상호 저는 너TV 싸우지 마세요 네? 전 아무나 상관없어요 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 gu mikv thym 붕붕타임! 커플들은 놀러가서 우리 배! 우리 배! 솔로들은 놀러가서 줄담배! 줄담배! 야야야야! 우룩이 이런 노래 좀 하지마! 어째서? 아 나 오늘 사실 여기서 내 남자친구 만들거야 야! 이 사람들은 뭔 잘못이야? 조용해!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남자끼리 오신 분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진짜 아무도 안 들어요! 진짜 괜찮아요? 안 물어요! 안 해쳐요! 해치지 않을게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진짜로! 솔직하게! 남자끼리 왔다! 손 번쩍! 번쩍! 저는 다 보이거든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오! 이 앞에! 어디? 카키색 범퍼? 해치지 않을게요!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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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어!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죠? 뭐야? 저는 잘생긴 사람이 잘 보이거든요 되게 어... 어... 저는 그분... 이 그분이라... 왜 긴장해! 왜 긴장해! 왜 긴장해! 어떻게 해달려! 네... 어 저는 그쪽이 마음에 드는데 그쪽도 제가 마음에 들고 저 오남이와 사귈 마음이 있다! 하시면 머리 위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주시고요 오남이와 사귈 마음이 없다! 하시면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서 입에 물고 오랑옷한 흉내를 내면서 여기 녹화장을 한바퀴 도시면 돼요! 쉬워요! 네 방송 그대로 방송이 나가니까 자 우리 남성분 선택하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선택해주세요 아 자... 어 네... 하하! 내가 왜 긴장해! 둘! 네! 셋!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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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ån! part around in 7 Austin 버 야 붕붕, 혹시 길이랑 보라랑 헤어졌어? 아니 왜? 아니 길이가 내 생각나서 샀다면서 자기랑 똑같은 팔찌를 나한테 선물해준 거야 나 이제 어떡해 남이야, 걱정하지 마, 다졌어 뭐야? 야 김기래! 왜 헷갈리게 해? 너 때문에 3일 동안 내가 잠을 못 잤어! 야 김기래! 야 이상호, 내 여자친구가 도시락 사서 여기로 오고 있거든? 같이 먹자 야 이상민, 부럽다? 에이, 뭘 같이 먹었네 지금 오빠! 상민 오빠! 내가 오빠 줄라고 도시락 사왔어 맛있겠지? 너 솔직히 누가 상민인지 모르지? 고고고고고고고고 맛있게 먹어? 아유, 다 흘려 지침할게, 아유 진짜 야 이상민, 네 여자친구가 너랑 나랑 헷갈려 해도 솔직히 이쁘지? 에이, 아니야 성격 좋지? 아니야 똑똑하지? 아니라고! 요리 잘하지? 에이 뽀뽀도 잘하지? 에이 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 잘못 아니야 니가 어떻게 알아? 야, 제가 이거냐? 야, 제가 이거냐? 제가 이거냐? 내가 이거냐? 내가 이거냐? 내가 이거냐? 내가 이거냐? 여러분이 기대하는 봉봉탕 커플들이 걸을 때는 발짝 발짝 솔로들이 걸을 때는 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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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우울하게 이런 노래 좀 하지마 무슨 노래 불러? 아유, 근데 말이야 남자들은 나같이 괜찮은 여자를 왜 안 데려갔는지 모르겠어 우린 다 알 것 같은데 뭔 소리야? 근데 솔직히 우리 어머님들은 나 진짜 좋아해 응? 아, 진짜야 어떤 어머님이? 한번 물어볼까? 물어봐 오늘 혹시 오신 어머님들 중에 오늘 오셨어? 네 어머님들 중에 저를 좋아하시는 어머님이 있으면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오! 오, 진짜 오, 있어, 있어, 있어 잠시만, 가까운 어머님 자리에서 일어나오세요 저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네 오! 어머님 사랑합니다 네 한 번에 돼서 한 번에 어머님 오남이 좋아하세요? 네 오! 오! 오남이 실제로 보니까 예뻐요? 예뻐요 오! 오! 오남이 며느리 삼고 싶으세요? 네 오! 됐어, 됐어 됐어 잠깐 됐어, 그러면 잊었지만 네 혹시 어머니 어머니 아들 있으세요? 없어요 아 понимаю 이놈.. 잠깐만! 왜 왜 왜.. 어머니… 혹시 옆에 아들이죠? 네 아니 두 분이 닮았어요 아들 맞죠? 아들矮아 놓아 어떡해 în libernee 2015 그리스도로아타 나루아 고아버아 2015 그리스도로아타 나루아 고아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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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붕붕 어? 근데 내가 매력이 그렇게 없어? 아니? 왜 남자친구가 안생기지? 무슨소리야? 매력이 니가 얼마나 많은데 왜 진짜? 야! 말 나온김에 너 매력을 필요해 참! 너 섹시댄스 잘 추잖아 잘 추지 5, 2, 7, 8 아우 섹시 아우 좋아 야 붕붕 어? 너희 눈 감고있지? 미안 도저히 못보겠어 이것들 진짜 죽을래 야! 상민아 나 요즘 연락하는 여자 생겼어 어떻게? 길가다가 예쁘길래 연락처 땄지 오 대박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 법이야 맞아 맞아 나도 이참에 용기 내볼까? 용기 내봐 알았어 화이팅 저기 잠시만요 전 그쪽이 마음에 드는데 혹시 연락처 좀 아니 쓰레기네 어젠 나한테 그러더니 아니 야 가자 잠시만요 아 그게 아니구요 너 따라오기만 해봐 어? 나이야 너 따라오지 말랬지 너 따라오지 야야야 넌 다 아퍼 아 아퍼 사막날 넌 손배 타버려 봐 Oh my baby 후! 예! 여러분이 기대하는 붕붕타임 커플들이 하는 말은 라면 먹고 갈래 라면 먹고 갈래 솔로들이 하는 말은 라면 먹고 갈래 라면 먹고 갈래 라면 먹고 갈래 야 야 야 왜 왜? 지금 이런 노래 부를 때가 아니야 왜 왜 또? 오늘 이 자리에 나랑 썸 타는 남자가 와있어 너 혼자 타는 거 아냐? 아니야 근데 나 오늘 고백하려고 진짜? 응 해봐 해봐 괜찮네 아 근데 창피해 아 괜찮네 그러면 그 남자 무대를 불러봐 불러봐 괜찮아 욕이 냈어 괜찮아 욕이 냈어 괜찮아 욕이 냈어 지훈아 김지윳 뭐 안 온 거 아니야? 아니 왔어 저기 있어 김지윳 내려간다 아 진짜 엉덩이네 야 잠깐만 잠깐만 누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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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김지윳 김지윳 네? 뭐? 김지윳 여러분 얘가 절악 썸타는 김지윳이에요 얘가 김지윳이야 얘가 아니야 야 야 영빈 여덟구만 야 잠깐만 나 봐 나 봐 나 봐 야 나 김지윳이랑 이라니까 아이고 아이고 나는 거 고고 다시 어둠이 내리면 혼자라는 게 나는 싫어 야 남이야 응? 너 남자 언제 만날래? 너 그러다 훅 간다 야 나 남자들한테 인기 많거든 뭐래 개콘 게시판 못 봤어? 게시판은 왜? 어떤 어머니께서 자기 아들이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글까지 쓰셨거든 거짓말하고 있네 야 아들 사진도 있어 봐봐 봐봐 야 도대체 어떤 남자였길래? 이 남자 잠시만 6살인 제 아들입니다 엄마인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뭔 소리야 야 친구처럼 죽으면 되지 야 이탈민 왜 어제 소미랑 100일이었는데 내가 까먹고 친구들이랑 놀았어 지금 화나서 여기로 온대 어따라 그래 니가 나인 척쯤 해줘 미쳤냐 뭔 소리야 여기 5만원 줄게 응? 대신 아무말 하지마 미안해 라고만 말해 미안해? 응 알겠어 오케이 야 이상호 너 왜 이리 와 100일날 친구들이랑 놀러 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미안해 할 말이 그거밖에 없냐고 아 미안해 됐다고 잠시만 형님야 사실을 말할게 내가 이상호야 미안해 뭐? 나쁜 자식 미안해 야 어머나 미안해 미안해 돈까지 잃을 수 야 야 야 야 꺼라지마 다야 꺼라지마 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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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장국 야 야 야 야 이런 노래 좀 하지마 왜? 어? 듣는 사람 생각도 안 해? 너는 여기 온 남자들 생각 안 해? 뭐가? 너 오늘 또 이상형 찾을 거잖아 어 그 남자 생각 안 하냐고 뭔 소리야 이상형 누군데? 누구? 여기 첫 번째 츨 아 이 남자분? 응 오 잘생이셨다 잠시 무대에 모시겠으면 박수 한 번 주세요 여러분 잘생겼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직접 오셔서 봉변을 당해요? 집에서 오지 그러니까 지금 오 키 크다 오 뭐야 오 잘생겼어 우리 온 남은씨가 할 얘기 했대요 네 어 제 이상형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이가 다른 끈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여기서 짧은 걸 고르시면 저랑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짧은 거 고르시면 인생 큰 나요 알겠죠?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그렇지 그걸 놓아 놔 놔 놓아 좋았어 오 길어 길었어 길었어 저랑 사귀셔야 돼요 뭔 소리야? 이게 더 길이니!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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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그들이 돌아왔다 나뉘어 봉봉 다시 어둠이 내리면 혼자라는 게 나는 싫어 야 이상호 너 왜 내가 좋아하는 여자 생겼거든 근데 고백하다가 찾았다 야 이상이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여자 없다고 계속 고백해 그럴까?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너 고백하다가 성공하면은 내가 선호했다가 이 꽃다발 줄게 알았어 화이팅! 저기 온다 화이팅 저기 저기 소미씨 한번만 저랑 사귀어 주세요 아 싫어요 아 제발 저랑 한번만 사귀어 주세요 아 싫다는데 왜 이래요 야 나와봐 저기요 넘어간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네? 알았어요 사귀어요 하하하하 야 인사해 내 여자친구야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야 야 야 써줘 이 자식아 아유 여러분이 기대하는 풍풍파 커플들은 서로 집에 초대 집에 초대 솔로들은 서로 게임 초대 게임 초대 게임 초대 핸타킥 야 야 야 이런 노래도 그만 좀 불러 왜 몇 번을 얘기해야 그만할래 너도 몇 번을 이야기하래 그만할래 뭘 야 언제까지 이상이 찾을거야 될 때까지 되겄냐 되겄따 어디있어 어디있어 어디있냐고 이상 어디있어 또 첫 번째 줄 이분이셔 저기 잠깐만 앞에 얼룩달룩 티 어 아 이분 하필이 앞에 앉으셔가지고 뒤에 앉으시지 무대를 오시겠어요 나오세요 바까면 오세요 여러분 오세요 왜 우리 남이가 어 히가 왜 내고 오 잘생겼어 아니 보노는 있다니까 우리 모나미씨 할애기 때 어 제 이상형이세요 그래서 간단한 게임을 할 건데요 눈싸움 아시죠 네 그걸 해서 눈싸움을 해서 눈을 감으시면 저랑 만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눈 감으면 큰일나요 저기요 자 자 하나 둘 셋 지금 안 돼. 까면 안 돼. 까면 안 돼. 야! 왜? 왜 발치게! 아 이길래 되잖아. 그래도 화나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 지금 아쉬워하시는 거 같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네가 아쉬운 게 아니고? 네가 아쉬워하잖아. 아니 표정 봐. 알았어 알았어. 마지막 발치 가지 마. 정정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그럼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셋, streamline, 뚫어 medicine. 컸사, ​ 멋진 한국Louis 마지막 남자가 한글자막 by 한효정